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악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다리는 건 악모하는 것이다 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기다림이에요 악모한다 악망한다 그렇죠? 기다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칠 수가 있고 막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퀘스전이 생길 수도 있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동답 기다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기다리다가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기다리라는 것을 성서적인 이 개념으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악망하는 것이다 악모하는 것이다 소망을 품고 Hoping and Waiting Hoping and Desir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마지막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악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테마 중에 기다림이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열면서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권시대를 이제 새시대를 열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 쓴 그러한 말씀이다 그에 대한 스토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아도 기다림의 테마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안수하여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수한 것이지만 안수하여 세웠던 왕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운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또한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사실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도 성경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 열다섯 살 쯤에 안수를 받았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15년을 더 기다리죠 사무엘 하 2장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된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다윗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오늘 부문에서 우리는 왕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하면서 왕을 간구해서 사울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그들이 기다렸던 강력한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테마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백성들은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다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다림을 악무하는 것이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악망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그렇죠? 뭔 백성들이 일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도 드렸는데 자 찬양을 이제 넘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서 우리가 그를 악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왜 이것이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망할 수 있는데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악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사무엘상 전체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깨닫게 된 것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목자왕이다 그냥 왕이 아니고 목자왕이다 셰퍼드 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셰퍼드 킹 목자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로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10편 100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셨나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그가 우리를 지으신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셰퍼드 킹 목자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럼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섬세하게 인도하는 자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알고 섬세하게 인도하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큰일을 하시면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휴맨 드라마가 써 있어요 인생의 드라마가 써 있는데 그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휴맨 드라마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나의 경우 그는 아픔과 슬픔을 갖고 그렇죠? 다른 부인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고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로 울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우리 평범한 우리의 기도 한 여인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아무도 여기에 관여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평범한 이 그 지극히 그 사적인 아픔과 요소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어서 엘리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의 어미가 되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이 언제 왕이 되던가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가축을 찾으러 나섰다가 그렇죠? 사무엘상을 쭉 보면은 아버지의 가축이 이제 어디 누군가 데려간 건가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어서 가축을 찾아 나섰다가 산에 들어가서 길을 헤매게 되죠 길을 헤매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의 에비데이 라이프에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업무 가운데 어떠한 그 그 직무 가운데 그렇죠? 사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명성이 온 땅에 퍼지기 전에 다윗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한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언제 퍼지던가 언제 알려지게 되던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을 내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음식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너희 형들에게 가봐라 지금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 있어갖고 형들에게 좀 문안을 가봐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갖다 줄 도시락을 들고 문안 가는 가운데 골리아스를 보게 되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아스를 보게 되고 아니 저 골리아스 누군데 만군의 여와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돼요 여기나 골리아스를 돌로 쓰러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다윗의 그 명성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냥 심부름하다가 심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먼 드라마예요 휴먼 드라마 이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보이고 있는 작은 섬세한 휴먼 드라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슬픔과 울음 가운데 우리의 업무와 직무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인도하심을 통해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이 역사를 엮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무엘상의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 다위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잖아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가운데 악망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악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셰퍼드 킹 우리의 목자 곧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악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죠? 이걸 할 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며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악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실수까지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와를 이렇게 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좀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도하시는 것 그 이상이 있죠 그렇죠? 통치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갖고 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밑에서 막 여러 그 결단이 이루어지고 여러 그 지도자들의 그 방향이 세워지고 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묶여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서 통치를 하신다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백성들이 왕을 원하죠 왕을 원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사무엘아 너 상심하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야 사실 내가 그들의 안 보이는 왕이었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도 여우수아를 통해서도 사사들을 통해서도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를 통해서도 사실 내가 그들의 왕이었는데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아야 아니 그 사무엘아 그러니까 너는 상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죠 저들이 왕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불신으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막아야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들의 요청대로 그대로 해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통치할 것인데 전에도 그랬고 사사들을 통해 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했던 나중에 왕을 통해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허락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들의 요청은 불신에서 말미암은 요청이었죠 믿음에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선택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안 좋은 선택에는 안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컴퓨터로 만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권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릇된 선택에는 그릇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릇된 결과가 따르게 되죠 사울이 나중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죠 굉장히 그 자아중심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르시스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정치도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막 왕위에 오를 것을 아니깐 완전히 질투를 하면서 15년 동안 그것도 15년 동안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이끌고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그는 영적으로 이 공백함을 채우기 위해 어쩔 줄 모르고 나중에는 그 땅에 있는 한 여무당을 찾아가죠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사울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왕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점점 암흑과 불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이러한 선택에 분명한 안 좋은 결과가 따랐지만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실적과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보죠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실수이지만 우리의 잘못이지만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나라가 엉망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사울이 처음에는 건강했을 때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점점 무너졌을 때에도 무너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았을 때에도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다윗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그의 영성과 그의 성품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경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쫓기면서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문이 나중에 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아픔 이 사울이 없었다면 이러한 시편이 있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시편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시편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장차 오시게 되실 사울의 다윗의 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예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쓴 아픔의 시편 중에 특별히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다른 시편도 많지만 22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 그대로 저들이 나의 뼈를 꺾고 내 몸을 비틀고 내 옷을 제비 뽑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을 미리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통치죠 그럴 수가 없는데 사울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서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통치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악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악마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고소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제목을 바꾸시잖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슨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내려놓으십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자들이 나를 배신자와 악한 자들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지만 이것까지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 죄송합니다 사울이 아니죠 자꾸 믹스가 되네 사무엘의 경우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본다면 참 그의 끝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울 왕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고 그를 위해 그렇게 나중에 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회심을 보지 못하면서 세상을 떠나요 그뿐입니까? 그가 세웠던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미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매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두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질책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10편 99편을 보면 선지자들 중에 제사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경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정말 가르치고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아들들이 적어도 이 팔장이 열렸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팔장이 있었을 때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시점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었겠죠 하나님 사울이 정말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간과합니다 끝까지 안 그랬을 때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못 볼 때 하나님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내 생의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고 순종을 합니다 아들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매하지 못할 때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죠 어차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아들들인데 하나님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려놓고 엘리는 사무엘은 자신이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들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예요 나의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고 고집부리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일에 내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고정관념에 묶여있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 우리가 이번 주 사랑방에서 사무엘상 15정에서 말씀을 받는데 사울의 경우 사무엘이 15장의 글을 찾아가서 사울을 막 나무라죠 왕이여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왕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 왜 그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내려놓지 못해요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왕으로서 반드시 백성들에게 승리를 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야만 내 왕미가 설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자신의 고집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 전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제사장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먼저 제사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신이 드리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고정관념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아말렉 백성들 다 죽일 때 왜 가축들까지 죽여야 됩니까 이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해 드리고 우리가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순정을 못해요 백성들을 그들의 인기를 받아야 그들을 잘 돌볼 수 다독거려야 왕위가 서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정을 못하더라고요 왕이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종교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사무엘은 어느 한 시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또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산을 걷다가 산을 타고 가다가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은요 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GPS가 안 터집니다 거기는 안 터져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도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가야 되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산에 깊이 들어가서 갈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방향 개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갔었지 그리고 GPS에 따르면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침판을 들고 나침판이 없다면은 해에 위치를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침판은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컴파스가 되시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살아 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것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대요 이거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기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 절대로 낭비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그렇죠?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정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사무엘의 경우 내려놓고 순정을 하니까 다음 천년, 아니 수천년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세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정을 할 때 근데 순정을 하면 내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순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목자 왕이세요 목자 왕은 우리를 섬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결실까지도 우리의 결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올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못 펼치신다고요 전만에 사올 분명히 잘못된 그릇된 선택으로 사올이 세워졌지만 사올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세워졌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이게 통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며 삽시다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Would you lift up your hands?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기도 설상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이제 순종의 첫 디딤을 오늘부터 걷습니다 제사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셰퍼드 킹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 모든 관계,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슬픔과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악망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올 때 감사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